강남 노포텔 앰베서더 호텔입니다. 방금 체크를 했고요. 전방 좋아? 강남뷰 강남뷰 이렇게 시원 깔끔하네 TV도 삼성 거울이네 되게 넓어 보이네 이걸로 와 강남 시리위원 좋네 오랜만에 서울나들이 강남 중심인데도 좋다 좋네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냉장고에는 이렇게 있는데 생수 2병 무료입니다 슬리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산업에 있기도 있고요 플레트랑 가운드 또 있습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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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